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엄청 열심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신곡을 발매하고 나서 오늘이 두 번째 무대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정말 시원한 여름이 느껴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금까지 올마인 저희 수록곡 중에 올마인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 반응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도 명동에서 버스킹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호흡을 너무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왔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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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홍대도 질 수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건데 뭐가 좋을까요 서수씨 어 포스터 뭐 뭐가 좋을까요? 사인 포스터 어때요? 사인 포스터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자 어떻게 드리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드리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드리는게 좋을까요? 자자자자 어떻게 드릴까요 언니 아 아까도 말했는데 네 오 오 무슨소리에요? 선풍기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소리가나요 오 내가 범인인가보니까 우리 이번에 타이틀곡 LATANCE 틀어보신듯 우와 스트리밍 인증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빠르게 손을 드는 사람으로 할까요? 스트리밍을 인증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 어떠세요? 다 볼 수 있어요? 어려운데. 제일 크게 소리 지르시는 분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목 괜찮아요? 준비 준비.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저도 엄청 크게 지를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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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여러분 괜찮으세요? 나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분 제일 크게. 그럼 미영이가 한번 골라주세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자어를 듣는 분Those. tych. 저기쪽에 있는первых. 누구지? 저기요? 저기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dangers. 어떤 색깔? 검은색 티셔츠? 고난색 붓가머리ą. taylor 선물인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뽑아주시겠어요? 호세가 해주세요 아까 처음 시작부터 이 분 계속 크게 해주세요 어떤 옷 입으신 분이요? 중간 파란색 옷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번엔 가운데에서 뽑아보도록 할까요? 끝까지 응원해주신 분들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끝나기 직전에 뽑는 걸로 할까요? 지금 한 분 더 뽑고요 저희가 끝까지 응원을 열심히 해주신 두 분께 저희가 일단 더 준비할게요 지금 그럼 한 분 더 뽑아주실까요? 스트리밍 하세요 누나 한 분 더 잘해주시나요? 저 분 드릴까요? 저는 찬성이요 네 저는 찬성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앨범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네 저희가 바로 어제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 앨범은 저희가 데뷔 때부터 선보인 밤의 공원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밤의 공원 파트 3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꿈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앨범 소개도 했겠다 타이틀곡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타이틀곡 레드슨은 저희 공원순의 시작을 알렸던 대비곡 퍼즐문과 그리고 언제든지 이 꿈을 향해서 흠차게 달려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던 핑키스탈이 있는 곡인데요 이 곡에 이어서 우리는 모두 대단한 존재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기분 좋은 체면을 가는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원소녀만의 독특한 표창수 장례곡입니다 아우 그럼 빨리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럼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영아, Wildman 화이팅 yaysen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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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 확인 화이팅 소송 Hit Episode 미치폭아 9 Civ場 뜨거우 감사합니다 서울이